조주가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? 라고 했을 때 조주가 무 없다! 그랬다. 이것만 참고해라. 이건 답 못할 거다. 경전의 답이 없잖아요. 어? 걔한테 불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조주는 왜 없다 그랬지? 왜? 궁금하잖아요. 지식인들도 궁금해할 만한 퀴즈는 화두밖에 없었던 거예요. 선문답 퀴즈밖에 없었던 거예요. 선문답 퀴즈를 던져서 궁금해하게 만들면서 생각을 끊어버리려고 방편으로 쓴 게 화두예요. 그래서 이것만 참고해봐라. 연구해봐라. 청컨대 부질없는 아르마리의 마음을 복잡한 마음을 없다. 불성이 없다 라고 한 그 묻자 위에다가 돌려서 시험삼아 헤아려 보십시오. 없다. 왜 없다고 했는 거. 호련히 헤아림이 미치지 못하는 거. 판단이 끊어지는 곳이 있으면 이게 한 생각을 탑 이렇게 해서 한 생각을 탑하게 되면 한 생각 이전 자리로 돌아가면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. 앉아서 나 한 생각 일으켜봤다가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 봤다 해보면 그게 한 생각을 탑화한 겁니다. 한 생각 일어나기 전 자리로 툭 들어가면 한 생각을 탑화하면 문득 이 자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통달하는 자리다. 시공을 초월한 자리다. 한 생각 이전이 시공을 초월한 자리다.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사실은 선을 닦으실 수가 있습니다. 행동을 멈추거나 뭘 하는 게 아니에요. 앉아서 이러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. 한 생각만 탑화하면 돼요. 여러분 생각이 복잡할 때 왜 조주의 무 자를 많이 쓰냐면요. 이 무가 주는 몰라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. 무. 걔한테 불성이 있는데 왜 없다고 했는가 이게 길죠. 그런데 사실은 화두를 품을 때는 말 머리만 붙잡잖아요. 그러니까 무 그래요. 무. 없다. 왜 없는 거 하면 이 없음이라는 것이 잡념을 잘 알려줍니다. 그러니까 특히 다른 화두 중에 무 자 화두를 많이 권하는 거예요. 몰라랑 비슷한 거예요. 무 하면 바로 판단 중지에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. 한자로 무 하면 없다는데 뭘 할 말이 있으세요? 무. 그래서 할 말이 없어지면 생각을 탑화하신 거예요. 넘어가신 거예요. 자꾸 생각을 초월하셔야 돼요. 탑화한다는 건 생각 이전의 자리. 생각을 초월하는 자리로 자꾸 돌아가시면 생각이 말짱하고 정신이 말짱하고 생각이 없는 상태 있죠. 그 자리를 자꾸 체험하세요. 거기가 참나 자리예요. 그러다 보면 자꾸 체험하다 보면 그 자리가 들어가는 게 습관화되겠죠. 그걸 뭉쳤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뭉칠 생각부터 하시면 꽝이에요. 그거는 이미 오랜 시간 수련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최상선이 아닙니다.